오늘 주말에 놀러 나왔어요 급하게 잡은 여행인데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인 블랙포레스트에 숙소를 잡아놨는데 저희 숙소 도착하기 전에 좋은 댐 조수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저희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거든요 돌고 지금 간식을 먹고 있답니다 정말 급여행이에요 급주말여행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때를 놓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집에서 진짜 먹을 거를 많이 싸왔어요 든든하게 간식 그리고 제가 심지어 여기까지 올 때 제가 운전하고 왔답니다 다행히 이제 고속도로는 안 달리고 국도로만 달렸었거든요 최대한 100km까지 부간도 있었고 몇 킬로메터인 글쌤? 40km? 40km?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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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온 호텔은 남편 추천으로 온 곳인데요 남편이 저번에 친한 친구랑 한번 같이 둘이서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이 숙소에서 묵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펜션으로 원래는 예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장 봐서 저녁에 먹을 거 해먹고 아니면 그릴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남편이 여기를 너무 추천을 해가지고 이 숙소로 예약을 했는데 지금 대충만 봐도 이 지붕 보이시죠? 블랙포레스트 이쪽 부근에 이제 전통적인 이런 짐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재밌는 거 같아요 저는 지금 블랙포레스트 놀러 온 지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그 전에 제가 올렸던 블랙포레스트 영상도 있을 테지만 이번 여행 목적은 정말 그냥 릴렉스에요 편하게 쉬는 거 이제 막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정말 산책하고 또 앞 벤치에 앉아있다가 또 살짝 걷고 경치 보고 약간 정말 이런 릴렉스 휴양하러 온 그런 느낌의 여행을 원했거든요 그러기에는 진짜 이 주위도 정말 너무 조용하고 괜찮은 거 같아요 저기 보이는데 흰발이 저기서 풀 뜯어먹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쨌든 저희 테라스 풍경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점심을 먹으러 나왔어요 프로이덴스타트고 여기가 저희가 밥 먹으러 갈 식당 땡 땡 그게 내... 그게 내 얼굴이 좋아서 그게 내 얼굴이 좋아서 아 좋겠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또 이 지역 또 맥주 저희 예전에 여기 놀러 왔을 때 여기 양조장도 놀러 갔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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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킨 플람코 편이요 이거는 약간 독일식 피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위에 재료 토핑이 되게 간단해요 양파, 베이코, 그리고 베이코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스페츠 mit... Schweine, irgendwa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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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김밥이 얇은 것 같은데 저 피자 한 판은 거의 다 먹었는데 배가 아직 덜 불러요 너무 얇아서... 그래서 또 여기 블랙포레스트 명물이 블랙포레스트 케이크를 한번 찾으러 가볼 거랍니다 아... 맛있어 맛있다 아... 아... 너무 귀엽다 디저트로... 오케이 그다음에... 오후니까 저녁에는... 이 자식은 뇨을 다 먹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떻게? 내가 다시 먹지? 아! 제가 물어봤나? 혹시 뇨을 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그 외국에만 입는 것 같아요 뇨을 먹어요 이 자식은 뇨도 알코올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뇨도? 제가 바로 뇨을 하고 싶은데요 이걸? 근데 여기서는 안으로도 안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하고있어요? 진짜 많은 게 있긴 한데 아기 진짜 없어서 오! 너무 많아 또 한잔 또 한잔 또 한잔 오우 예 여기에 방문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숙소에 들어와서 좀 쉬다가 지금 어차피 할 것도 없어서 잠깐 이제 여기 근처 산책 조금만 하려고 잠깐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밝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몇 시에 오세요? 8.5.8. 대박이지? 맞아 그리고 심지어 다리 저렇게 있어요 볼분딸 저희 조심 먹으러 내려왔어요 좀 이따가 저희 달걀도 갖다 주신대요 대박이다 Welcome to Black Forest 너무 귀여워 또 한 번 다시 한 번 아, 또 한 번 아, 또 한 번 그리고 또 다른 아, 또 다른 그 배터리 그 배터리 아, 그 배터리 아, 그 배터리 그 배터리 아, 너무 좋아. 오늘은 2일차! 이제 저희는 등산을 하러 가볼거랍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맨. 그러니까! 이제 가면 너무 맵다. 아, 왔어. 봅시다! 너무 맵다! 근데 지금 바람이 또 불어서 땡세하거든요. 저희가 집은 데이익으로도 안month받을게요. 에이이익률을 한테 confront할 텐데 이거 보호하실 테두부 부족했어요. 그 눈빛이 좀 더 맵네. 예약할 텐데 그래, 봅시다. 정말 맑다 물 정말 맑다 물 정말 맑다 물에 물을 끌고 물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곳 물에 물을 끌고 물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곳 여름으로 향하는 길 현실은 이렇다는 거 bisher war es ja alles locker und leicht aber jetzt, jetzt gehen wir in den tiefen Wald und hier ist das Tor liebe Leute, als ich heute die Wanderung rausgesucht habe, habe ich eine Familienwanderung rausgesucht weil ich weiß, dass meine liebe Frau nicht die Wanderkönigin ist und ich habe darauf geschaut, eine Wanderung mit Kinderwagenwanderung das heißt, da kann eine Familie hingehen mit kleinen Kindern und noch einen Kinderwagen schieben jetzt zeigt man hier den Weg was ist denn das? wie soll sie denn hier einen Kinderwagen durchschieben? genau das ist so ein Junge das ist ein Fuhrerjan colour aber hier in der USA als ich in Koreain oder godeide". Aber es ist ein bisschen anders das ich in der Saatungsangefolge als ich in der Saatungsangefolge durch die Saatungsangefolge -innen die Saatungsangefolge kann man rausgehen einfach mal dass du in den Saatungsangefolge einfach mal nach der Saatungsangefolge oder die Saatungsangefolge und die Saatungsangefolge 근데 여기서는 산책하러 가자 한 게 1, 2시간이에요 숲도 짧으면 1, 2시간이면 그냥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 이야기를 예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독일에 놀러 오셨는데 마틴네 가족이 같이 여기저기 보여준다고 산책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저기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산책을 하길래 저랑 저희 어머니랑 조금 예쁘게 입고 갔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플랫슈즈도 신고 가죽 플랫 근데 그때 2시간 넘게 걸었던 것 같은데 한국인을 따지면 거의 등산이에요 등산을 저희 둘 다 플랫슈즈로 했던 거예요 밑창도 되게 얇아서 나중에는 맨발로 땅을 밟는 느낌에다가 너무 진짜 힘들어서 저 진짜 울뻔했어요 분명히 산책이라며 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렇게 한 번 크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독일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 친척들이나 뭐 이렇게 어디 갈 때 꼭 물어봐요 확실해? 산책이야 등산이야 딱 말해 몇 시간짜리 코스야 얼마나 길어? 정확히 하고 가야지 내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청바지를 입어도 될지 아니면 정말 레깅스 이런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약간 또 등산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1시간 이상 걷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등산길을 1시간 이상 걸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고 솔직히 어제도 저녁에 보니까 만보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무릎부터 종아리 발까지 막 욱신욱신 걸고 아파가지고 초반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등산길이면 저는 웬만하면 빠진다고 해요 가족 행사여도 나는 그러면 집에 있을게 갔다 와 걸음이 또 빨라버리면 더 오히려 더 못 가는 거 같아요 근데 페이스트로 좀 천천히 둘러보면서 가면은 어느정도 계속 즐기면서 좀 더 오래 걸을 수 있답니다 오늘 코스는 6km 길이라고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나쁘진 않아요 공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걸을 맛이 납니다 이곳은 별로 안 좋아서 걸을 맛이 납니다 맞아 그리고 너? 아직도 별로 안 좋아서 야, 내가 봤을때 우와, 너무 좋아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이게 즐거운 소음 즐거운 damage 재밌게 놀초가 재밌게 놀초인 줄인게 놀초인 줄 알고 오케이 깜짝이 당신은 꿈이 안 좋았다 끝 저희는 переход이 너무 높아 비용으로 가지 트롬메을 여기 있다 참이야 이제 또 갈게요 단가 지금 Technology 일단 현재까지는 조금 더 흡LEX 먼저 이제 다 내려왔어요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제 어 나 무섭다 나 이제 위에도 못 쳐다보고 밑에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딱 그 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 갑자기 그게 탁 올라와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후 역시 쌍이 최고야 조식에 빵을 남은 거를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5분? 45분, 저는 1분 28분 1분 52분 지금 거의 2분 정도 지났어요? 네 그래서... 내 Fußgelenk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당신은 글쎄가 너무 길어?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뭐, 맛있어?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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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잔을 마시잖아요! 10잔! 정말 맛있어! 오 마이 갓! 마지막, 한 병을 사서 가려고 지금 또 하나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날씨 보세요. 진짜 오후 되니까 너무 맑아졌어요. 저희는 이제 장보러 왔어요. 저녁에 그릴 할 거랍니다. 류이야가 추천해 준 건데 입덧에 이런 민트티가 좋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 봐야겠어요. 이거 한 번 맛볼까요? 지금 맛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목살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야. 코스코스. 으 대박.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의자를 놔두시고. 여기가 사실 그릴을 제공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예약할 때 저희는 지금 그린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준비를 해주신 거고 너무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 날이 제일 좋은 날인가요? 맞아. 제가 아까 고구마를 하나 싸웠어요. 진짜 집에다가 그릴 기계를 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고구마 한 번 빼왔어요. 고구마 한 번 빼왔어요. 이제 마늘은 다 익은 것 같고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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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른 아침 산책을 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조금 늦잠을 차버렸어요. 진짜 여행 와서 저희 둘 다 오래 자는 것 같아요. 뭐 저야. 이제 최근에 계속 오래 자긴 했지만 아무튼 마친도 진짜 오래 자는 것 같아요. 매일 술 마셔서 그런지. 여기는 또 다른 창문의 풍경. 여기도 정말 멋지죠. 아무튼 그러면은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1970년 12만 Frank by 임시 칼 romance. 혈란 결لب montreID 약간의 독일 시골 풍경이에요. 블랙포스트 시골 풍경. 집 옆에 물 흐르고 뭔가 느낌은 정서는 그래도 한국인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평화로움 여기도 이렇게 딱 써있네요 이런 데서 민박 펜션 그래서 이렇게 농부 시골집 저희한테 방 숙소로 내준다던지 집 전체를 저희한테 에어비앤비처럼 내준다던지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좀 좋아해요 그렇지 맥민지 라이브 첫날 발코니에서 본 흰색 말 맛있게 먹어 짜잔! 어드벤투 골프 도착했어요 여기가 땅이 좀 관리가 된 게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금 골프채랑 공이랑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수를 적는 카드예요 지금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희는 아예 뒤부터 꼭수로 코스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마흔 쇼 우리 마흔 쇼 퇴만리어 먼저 좀 더 높은 것입니다 너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죠? 안녕! 여기에서 내려가 그럼 저희도 흔들려고요 여기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여기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입니다 맥주야, 올해가 올해가 올해 정말? 맥주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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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지? 안돼! 무슨 한입은 없니까? transactions! 올해가 오신들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들은 여기 있는 것들에 있는 것들. 그리고 당신은 한입에 있는 것들은 없었죠? 네, 다른 것들은요. 오늘의 날이 오신들,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었고, 이 사항은 스텝이 하나인 것들에 있는 것들에게 있는 것들은 없었죠. 그 성질이 좋았어요. 칫도에 있는 것들은 없었죠. 다른 레스토랑 왔어요 이건 제꺼면 여기 소스에다 같이 먹는 거고 돼지고기랑 푸트앤프라이쉬 제가 지금 좀 약해 아름다워 이제 방먹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갈거랬다 어차피 독일 사우나네 누드 혼탕 사우나라서 임신 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즐겼는데 이제 몸에 신체 변화가 조금 있으니까 또 가르고 싶어요 이 동네 너무 예쁜데요? 사우나만 하고 가기 아쉬운데? 아쉬운 시간 안에는 제가 촬영을 못 할 거 같으니까 안에 내부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드디어 사우나를 다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얼마만에 사우나인지 모르겠어요 만져 우리 letzten 2년 전에 before 독독, 독, 독, 인 슬라트 파트 오 만져 근데 그게 그냥 작은 일부 뭐? 아니 아니 바로 안했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큰 사우나를 가고 있어요. 3 스크롤. 많은 바다. 굉장히 다양한 사우나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 이렇게 노천탕처럼 있고 그리고 한 베드에 누워서 쉬는 거에요. 정말 잘 되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되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항상 한 번도 가고 있어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조금 가리는 거는. 그러면 너무 좋은 하루였고 저희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